외국에서는 한국처럼 주회수가 떠도 구독차를 안해줘요. 아 그래요? 클릭하트님? 여섯 번째 사연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이분은 금방 맞히실 것 같아요. 유튜브는 꽤 오래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완동물 영상, 브이로그 영상, 악기영주 영상 등 그런데 1년을 해도 주회수가 100도 안 나왔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아닌 남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TV 채널도 두 개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몇 개 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7번 버리고 다시 오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수많은 분석을 해본 결과 나에게 맞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로 운영하는 것은 전유진 가수님의 영상이 메인입니다. 카페 회원이기도 하고 수많은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공연에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노래를 맘껏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요즘에는 제재를 많이 해서 풀청은 안됩니다. 내 또 다른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화와 관련된 유튜브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올린 영상인데 생각처럼 떡상이 되었습니다. 190만 조회 승인 이전에 올린 영상인데 이 영상으로 2000달러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영화 영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개 올리기 위해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작권 경고가 뜨기도 하고 제작사에서 직접 삭제 요청 메일이 오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여섯 번째 유튜버님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와우 대단하시네요 하셨고 우리 꽁윤희님 몽식이님 하셨고 진짜 채널 운영 잘 하시는 데 하셨고 송송이는 꽃다영님도 몽식이님인 건 알겠네요 하셨고요 몽식이님은 채널을 폭파 당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7번 정도를 운영을 해보고 아니면 접고 운영을 해보고 아니면 접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대형 유튜버 중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는 저도 종종 들었거든요. 창피합니다 하셨어요. 창피하긴요 자랑스러운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대단해요. 따단! 190만 조회, 시청시간 11만, 구독자 수가요 한 영상에 이렇게 5,700명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추정 수익이 2,3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승인 이전이거든요. 승인 이전이니까 지금 2,000달러가 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승인 나고 했다면 어마어마했겠죠. 와우 아깝네요 하셨고 여러분 처음 보지 않나요? 영상 하나에 5,700명의 구독자 들어오는 거 아우 이런 비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떡상이 나는 만큼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저께 몽식이님 실방에 들어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36명이 이거 보고 계시는데요. 38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몽식이님 실방에 250명이 넘더라고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렇게 전일진 가수님 거 올리면요. 이렇게 동영상을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삭제를 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결됨 해결됨 해결됨이 뜨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4530k 잖아요. 이렇게 많은 총 조회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부 다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워야 되는 영상들인 거예요. 이렇게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가려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를 직접 보여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몽식이님 하셨고요. 응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몽식이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몽식이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채널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분들의 노하우를 함축해서 잘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어야지요 하셨고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면서 하면 금상천만해요 하셨어요. 네 김진남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김진남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